가수 겸 배우 임수롱 훈련의 한창이다. 임수롱은 이곳에서 5주 동안 기초군사 교육을 받고 차대 배치를 받게 된다. 등록하시려면 보이스웨어로 연락주세요. 앞서 임수롱은 지난달 28일 조용히 입소하고 싶다는 본인의 뜻에 따라 별도의 행사 없이 비공개로 입소했다. 이때 첫날에는 팬들을 위한 디지털 싱글 앨범 너의 바다를 발표하며 팬들의 아쉬운 마음을 달래기도 했다. 한편 2008년 EAM으로 데뷔한 임수롱은 2015년 JYP 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이 만료되자 사이더스 HQ로 둥지를 옮겨 주로 연기 활동을 펼쳤다. 출연작으로는 SBS 미스스카비 등이 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